기다려. 이제 군견병이 군견에 목질을 두고 이뤄줍니다. 하늘 높이점! 역시 비상의 공격은 실로 강력합니다. 전이 절대 달려온다고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. 한 번 물면 헐대로 놓지 않는 비상의 파워에 조교까지 꽈당! 알겠습니다. 알치! 과연 류수영 일병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? 자, 기다려! 자, 물어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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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알겠습니다! 알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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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잘했어! 오! 나 화이트! 그렇지! 알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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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 가! 본 가! 본 가! 알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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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ingly 오, 알았죠, 알았죠.